딸기가 등장하는 꿈은 그 상징적 의미와 함께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주로 풍요로움, 사랑, 달콤함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딸기의 선명한 붉은색은 열정, 건강, 그리고 감정적 충족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꿈속에서 딸기를 본다는 것은 꿈꾸는 이의 감정상태, 인간관계, 그리고 삶의 특정 측면에서의 변화와 성장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딸기 꿈을 꾸는 이유는 꿈꾸는 이의 심리적 상태나 외부 환경의 변화와 깊이 연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딸기의 상징적 의미가 강한 만큼 꿈에서 딸기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딸기 꿈은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특히 사랑이나 감정적 교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딸기는 그 달콤한 맛과 선명한 붉은색 때문에 사랑과 감정적 충족감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꿈속에서 딸기를 보는 것은 자신이 현재 감정적으로 충족되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연결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 딸기가 썩어있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는 감정적 상처나 사랑에서의 갈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딸기는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과일로 꿈속에서 딸기가 많이 보일 경우 이는 재물운이나 성공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딸기가 많이 열려있는 나무나 들판에서 딸기를 수확하는 꿈은 재정적인 안정, 성공적인 사업 또는 삶에서의 성취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자신이 노력한 것들이 곧 결실을 맺을 것임을 의미할 수 있으며, 특히 재물운과 관련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선명한 붉은색은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딸기를 먹는 꿈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거나 앞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특히 꿈속에서 신선하고 달콤한 딸기를 먹는 꿈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양호한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딸기가 썩어있거나 맛이 좋지 않은 경우는 건강 상태에 대한 경고나 주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딸기는 계절의 변화와 함께 그 성장과 수확 시기가 정해져 있는 과일이므로, 꿈에서 딸기가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나 기회, 그리고 개인적인 성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딸기가 익어가는 모습을 보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개인적인 성취나 인간관계의 성장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딸기를 직접 따는 꿈은 자신의 노력이나 선택이 곧 결실을 맺을 것임을 상징합니다. 딸기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나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게 될 가능성을 암시하며, 자신이 계획한 일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딸기를 많이 따는 꿈은 자신의 삶에 있어 풍요로움과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딸기를 먹는 꿈은 감정적 충족감이나 사랑에서의 기쁨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딸기의 달콤한 맛은 자신이 현재 감정적으로 만족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딸기를 먹는 꿈에서도 딸기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신선하고 맛있는 딸기를 먹는 꿈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썩거나 맛이 좋지 않은 딸기를 먹는 꿈은 감정적 불만족이나 관계에서의 갈등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딸기밭에서 길을 잃는 꿈은 자신의 삶에서 혼란스러움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딸기밭은 풍요로움과 성취를 상징하지만, 그 안에서 길을 잃는 것은 자신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상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꿈은 특히 인간관계나 감정적 문제에서 갈등을 겪고 있을 때 나타날 수 있으며, 스스로의 선택과 방향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썩은 딸기가 꿈에 등장하면 이는 감정적 상처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썩은 딸기는 사랑이나 관계에서 더 이상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내면적 상태를 반영한 꿈일 수 있으며, 삶의 특정 영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딸기잼을 만드는 꿈은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을 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어하는 욕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딸기잼은 딸기를 보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이는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기쁨이나 성취감을 더 오래 간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은 긍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으며, 그만큼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딸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꿈은 인간관계에서의 교류나 협력을 상징합니다. 딸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더욱 깊어질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꿈은 특히 사랑이나 우정에서 중요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앞으로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딸기를 따는 꿈을 꾼 한 여성의 사례 한 여성은 딸기밭에서 신선한 딸기를 따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대해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꿈 속에서 딸기를 따는 장면은 그녀의 프로젝트가 곧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암시하는 긍정적인 꿈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프로젝트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 후 자신감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썩은 딸기를 보는 꿈을 꾼 한 남성의 사례 한 남성은 꿈 속에서 썩은 딸기를 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연인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썩은 딸기는 그의 관계에서 더 이상 긍정적인 감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꿈으로 해석되었고, 그는 이후 연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 꿈은 그에게 감정적 문제에 대해 직면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였습니다. 딸기잼을 만드는 꿈을 꾼 한 자영업자의 사례 한 자영업자는 딸기잼을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자신의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었으며, 그 성과를 더 오래 지속시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딸기잼을 만드는 꿈은 그의 성취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상징하는 꿈으로 해석되었으며, 그는 그 꿈을 계기로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공을 지속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검은색 딸기가 나오는 꿈 꿈 해몽 쪽에서는 어둡고 칙칙한 이미지나 색깔을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문에 검은색의 딸기 꿈도 흉몽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건강에 관한 경고 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길가나 산에서 우연히 산딸기를 보는 꿈 횡재수와 재물운이 따르게 될 길몽입니다. 길을 걸어다니다 산딸기를 발견하는 꿈 뜻밖의 횡재를 하여 많은 돈이 들어온다. 십보, 발굴, 창작, 아이디어 등의 기론을 상징한다. 다른 사람에게 딸기 주는 꿈 타인에게 딸기를 주는 꿈도 길몽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친한 사람을 만나게 되거나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기게 될 암시입니다. 덜 익거나 신 딸기를 먹는 꿈 건강에 대한 경고입니다. 평소 컨디션을 잘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딸기밭에 들어가는 꿈 일거리가 많아져 바빠지거나 취업운이 따르게 될 징조입니다. 딸기 사는 꿈 잘 익은 딸기를 사는 꿈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맞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꿈으로 해석이 됩니다. 또한 승진을 하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딸기 심는 꿈 자신이 현재하고 있는 노력이나 진행 중인 일이 훗날 좋은 결과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뜻을 가진 꿈입니다. 딸기가 나무에 달려있는 것을 보는 꿈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될 것을 암시한다. 딸기가 없어서 사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꿈 간절히 바랐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되거나 실망감을 느낄 만한 일이 생길 징조입니다. 딸기꽃이 곱게 피어있는 꿈 문예작품을 창작하거나 새로운 상품을 개발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등과 혼담이 들어온다. 딸기를 따는 꿈 금전 상태가 좋아질 것을 암시한다. 일반적으로 딸기는 남몰래하는 사랑을 의미한다. 딸기를 따서 그 자리에서 먹는 꿈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게 되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리게 됩니다. 딸기를 따서 앞치마에 가득 담는 꿈 태몽으로 부인과 새댁은 임신을 하여 예쁜 딸을 낳는다. 재물, 돈, 식폭 등이 생긴다. 딸기를 땄는데 양이 적게 느껴진 꿈 원하던 만큼의 성과나 결과를 얻지 못해 불만족스럽고 실망감을 느끼게 된다는 뜻을 가진 흉몽입니다. 딸기를 먹는 꿈 딸기는 연애나 이익 등을 상징하기도 한다. 딸기를 먹는 꿈은 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게 되는 꿈이기도 하며 딸기를 배불리 먹었다면 소원을 이루게 되거나 흔히 이익을 얻게 되기도 한다. 딸기를 먹은 후에 성교를 하게 될 수도 있으며 태몽으로 꾸었다면 딸을 낳게 되기도 한다. 딸기를 받는 꿈 예쁜 딸 아이를 낳게 된다는 뜻을 가진 꿈으로 태몽입니다. 태몽이 아닐 경우 만족스러운 성과나 좋은 결과를 암시하는 꿈입니다. 딸기를 품에 안는 꿈 딸기를 치마폭에 담는 꿈 이러한 꿈들은 주로 딸을 낳게 될 태몽으로 봅니다. 태몽이 아니라면 기룡과 재물복이 따르게 된다고 합니다. 딸기에 꽃피는 꿈 딸기 꼭 보는 꿈 승진 성과 행운 등을 암시하는 꿈으로 매우 좋은 길몽입니다. 미혼인 경우 연애운과 결혼운이 들어오게 됩니다. 많은 딸기가 주렁주렁 열린 모습을 본 꿈 큰 재물운과 지위 명예가 따르게 될 암시입니다. 많은 딸기를 수확하는 꿈 성취 이득 발전 등을 암시하는 꿈으로 매우 좋은 길몽입니다. 맛있는 딸기 먹는 꿈 해몽 맛이 좋고 싱싱한 딸기를 먹는 꿈은 길몽으로 연애운이 따르게 될 진조입니다. 또한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날 태몽이기도 합니다. 매우 큰 딸기 꿈 큰 재물운과 기룬이 따르게 될 진조로 매우 좋은 해몽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몽인 경우 예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될 암시입니다. 매우 큰 딸기를 사는 꿈 태몽인 경우 큰 사랑을 받으며 자랄 여자아이가 태어날 꿈이며 태몽이 아니라면 기룬이 따르고 소원을 이루게 될 진조입니다. 밭 딸기를 딴 꿈 경제상태가 후손되며 누군가를 짝사랑하겠다. 밭에서 딸기를 따는 꿈 보기에 탐스러운 딸기를 따는 꿈은 매우 좋은 길몽으로 금전홍과 이득을 암시합니다. 배가 터지도록 딸기를 많이 먹는 꿈 매사일이 잘 풀리고 만족스럽게 일상을 이어나가게 될 꿈입니다. 빨갛게 익은 딸기 보는 꿈 기본적으로 연애운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솔로인 경우 자신이 연애를 하고 싶은 상태에서 딸기에 대한 꿈을 꾸기도 하지만 연애운이 들어올 징조로 해석이 됩니다. 산딸기 꿈 집안에 좋은 경사가 생기게 되거나 보기 따르게 될 암시입니다. 산딸기 나무에 꽃이 활짝 피어있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입학 등의 경사스런 일이 생긴다. 산딸기를 먹는 꿈 산딸기를 먹는 꿈을 꾸었을 경우 작품을 구상하고 있는 예술가는 아주 훌륭한 작품을 얻을 것이다. 학생이라면 성적이 오른다. 사업가는 이익을 얻는다. 그러나 몸이 아프거나 퇴몽일 수도 있다. 상한 썩은 딸기 먹는 꿈 상하거나 썩은 딸기를 먹는 꿈 역시 흉므으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진행 중인 이래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 암시입니다. 한동안 운세가 좋지 못함으로 한동안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하는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식구들과 딸기를 맛있게 먹는 꿈 실제로 집안의 유행성 질환으로 온 식구들이 병치레를 하게 된다. 식탁 위에 딸기가 보이는 꿈 선물과 먹을 것이 들어온다. 쇼핑, 구경, 감상, 감정, 여행, 행제 등이 있다. 식탁에 딸기가 가득 올라와 있는 꿈 먹을 보기 따르거나 기분 좋은 선물을 받게 됩니다. 실수로 딸기를 밟는 꿈 금전적인 손해를 암시하는 꿈으로 한동안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와 관련하여 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딸기 상자를 받는 꿈 사업가는 주문 생산을 받아 생산에 들어간다. 선물, 상장, 훈장, 임명장, 행제, 재물, 농, 먹거리, 학위, 자격증, 낙찰, 하청, 계약, 위탁 등이 있다.